잡히나? 잡히나? 다시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형덕입니다 오늘은 핫도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비엔나 소세지로 자그마한 핫도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의 재료 이 스트링 치즈는 치즈 핫도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핫케이크 가루로 핫도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어서 투 플러스 원을 샀거든요 탄한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실패 안 할 거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어서 투 플러스 원을 샀거든요 비엔나를 일부러 엄청 두꺼운 걸 샀어요 그리고 꼬치 이 포치에다가 이 안심 통통한 비엔나를 무슨 조소지 그냥 이렇게 뜯습니다 이거 뜯어요 뜯어가지고 이 비엔나 꽂아버려요 꽂아버리면 돼요 이거를 핫도그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 거예요 친구끼리 뭘 파냐 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겠죠? 그럼 화가 나게 해줄 거예요 이제 뭘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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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시에다가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야 돼요 아 이거 꺼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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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케이크 가루를 이렇게 부어놓고 컵에다가 또 핫케이크 가루를 뿌려요 다 넣을까? 그 다음에 물을 넣어요 1대3 비율이라 했는데 물이 3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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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거 요정도? 제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집에 있는 카놀라유 있죠? 카놀라유 여기에다가 부어줄게요 기름 기름 조금 해가지고 기울여가지고 튀겨야 될 것 같아요 밸브를 안 켰구나 요기 핫케이크 가루에 이 소세지를 넣고 가루가 묻은 상태로 이 반죽을 넣어가지고 기름에 풍담하면 된대요 참 쉽죠? 일단 기름에 열이 갈아입을 때 동안 쉬는 타임 기름이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세지를 소세지를 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묻힌 다음에 위에다가 넣었다가 빼요 이거를 이제 튀기면 될 것 같아요 좀 망한 것 같아요 기름이 너무 없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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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냄새는 좋은데? 일단 첫 번째 거 망했고 일단 첫 번째 거 망했고 기름이 많아야 되네 실패는 성공의 엉망이라고 이게 와 이벼하구 쫙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벼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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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완전 망했습니다 이 가루를 묻힌 다음에 풍당하고 넣어요 좀 핫도그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핫도그 나름 성공적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팔케익가루를 묻히고 반죽을 붙여요 이 반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죽이 뭔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튀겨주면 완전 성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포장용지까지 샀어요 좀 비싸게 팔려고 끼친 타올 여기다가 이렇게 핫도그를 담아 주는 거예요 탐구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짠 짠 4개 얼마에 팔까요 4개 깜짝 이 스트링 치즈를 소세지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아 이렇게 까면 되는구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완전 맛있어 음 완전 맛있어 음 음 음 진짜 A급 도시락에다 진짜 A급 도시락에다 찌지 핫도그 찌지 핫도그 찌지 핫도그 2개 대박이죠 레전드 이거는 누구한테 갈까 핫도그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장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당연히 맛있지 얼만데? 5,000원 왜 이렇게 비싸? 포장 용기까지 사고 포장 용기는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수리야 내가 이거 샀어 이마트 가가지고 형 봐봐 비주얼 한번 보고 내가 일단 돈을 줘야 볼 수 있어 아니 봐봐 일단 일단 줘야 도우먼지 주는 게 어딨어 야 다섯 개나 들어있어 핫도그가 도우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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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게 5,000원이야 야 이거 봐봐 아 봐봐 이거는 심지어 치즈야 다른 거 없어? 치즈에 다 있다고 아 이거 2,000원에 봐라 2,000원 깎아줄게 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아 나 진짜 아 진짜 나 진지하게 못 살아 안 사면 우회한다니까 뭘 우회해 아 진짜 맛있다고 먹으면 우회할 거 같아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깎아줄게 얼마 천원 갚아 어? 여기 3천원 벌었습니다 너 하나 먹어봐 너 케찹 없냐? 한 개 있는 거 아니야? 맛있지? 솔직히 맛있지? 언제? 맛있네 이거 왜? 맛있지? 맛있지? 형아 맛있어? 맛있지? 형아 뺏어 먹었네 3천원 다음 손님한테 가겠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맛있다고 이상하게 맛있다고? 비주얼 봐봐 이거 맛있어 하이 준호 하이 준호 하이 준호 하이 준호 어때? 장난 아니지? 기다려봐 꼬치가 있다 하네 맛있겠지? 맛있겠지? 이 정도 크기 뭐 있으시게 해다 해도 될 것 같다 그 치즈야 어때 맛있지? 맛있지? 그 안에 보여줘 하이 준호 치즈는 좀 대표 먹어야 되고 치즈는 먹으면 안해 치즈는 먹으면 하지 맛있어? 하이 준호 근데 거스름돈이 없어 보내기다 빨리 맛 평가해 봐 빨리 생각보다 맛있네 생각보다 아니야 진짜 맛있는 거지 생각보다 맛있는 거지 진짜 큰 기대 안했어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친구가 준 거니까 받고 집에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내가 이거 받은 돈으로 뭘 하는지는 영상에서 확인해 좋은데 써 되게 좋은데다 쓸 거거든 뭘 하는지는 영상에서 확인해 내가 안 알려줄게 왜 이렇게 작게 한 게 좀 크게 안했어 미니 핫도그니까 아 만원 벌어 잘 팔아라 아이고 간다 준호 출근 잘해 응 어우 딸이야 준호 안녕 나머지 한 명한테 팔로 가 보겠습니다 치즈 핫도그 없는 핫도그를 팔로 또 갈게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내가 진짜 특별히 시간 남아가지고 근데 애들한테는 케찹 하나도 안 풀어줬거든 치즈 이거 산 거야 근데? 애들한테 뿌려줘 배달갈 때마다 너가 마지막이야 일단 5,000원 내놔 내 핫도그야? 통할만한데? 미니 핫도그니까 이게 무슨 일단 이거요 그냥 1,000원이에요 이거? 이거 가 봐 어허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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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더? 맛있지? 응 원래 나온데? 썸네일 찍어봐 썸네일 썸네일 아아 잘 먹어 뭔데? 맛있지? 너는 뭐? 맞지? 내꺼는 왜 먹어? 솔직한 맛 쏘기를 야 똑같아 해? 핫도그 같아? 왜 그렇게 말해? 근데 이거 내가 탔어 야 안 걸려 이게 맨 처음 만든 핫도그거든? 진짜 맛있다 진짜 5,000원 안 아깝다 응 어? 이 돈을 어디가 쓰는지 영상에서 봐 알겠어? 말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18,000원을 벌었습니다 5,000원은 원래 준호를 거슬러 줘야 되는데 안 거슬러 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돈을 왜 갔냐고 그냥 친구들이 주면 안 되냐고 약간 이랬는데 이 돈으로 뭘 하는지 잘 보라고 얘들아 보고 있니? 나는 니네가 준 돈으로 핫도그 사 먹으러 갈 거야 맛있게 먹을 게 있던데 맛있게 먹을게 job 맛있게 먹을게 게임 250여 UFC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 sine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